청천의 해 청천의 해 청천의 해 청천의 해 청천의 해 청천의 해 눈길어 가 눈길어 가 그러지 니가 어디로 행하느냐 니가 어디로 행하느냐 소상으로 행하느냐 소상으로 행하느냐 소상으로 행하느냐 한 번 더 소상으로 행하느냐 통정으로 행하느냐 통정으로 행하느냐 통정으로 행하느냐 통정으로 행하느냐 제일 잘하셨어요 통정으로 시작 통정으로 행하느냐 그렇지 그렇지 아까 자기는 내려갔어 거기 통정으로 했잖아 통정으로 이렇게 시작 통정으로 행하느냐 그렇게 해야 돼요 통정으로 행하느냐 통정으로 행하느냐 한 번 더 시작 통정으로 행하느냐 수상 동정 어디다 두고 아주 좋아요 여관 한 등에 잠 못 일어나 여관 한 등에 잠 못 일어나 좋아요 정천의 해 정천의 해 등기로 가 그러죠 니가 어디로 행하느냐 소상으로 행하느냐 소상으로 행하느냐 소상으로 행하느냐 소상으로 행하느냐 통정으로 행하느냐 소상으로 행하느냐 소상으로 행하느냐 소상으로 행하느냐 여관 한 등에 잠 못 일어나 여관 한 등에 잠 못 일어나 아주 좋아요. 잘하시기 때문에 한번 붙여보시겠어요. 청천례해 시작 청천례해 눈길어 가 이거 어디로 행하느냐 소상으로 행하느냐 동정으로 행하느냐 소상 동정 어디다 두고 여관 한등에 잠은 일어나 해라 만수 해라가 되시냐 대화할 영원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accus 음 추운데 대상ft 자 그다음에 바람 hosp projection 네 반가워를 또 저기 해드릴게요 우리 저희 뭐야 삼향님께서 바람ôiир이 지금 반가워vtlle 반가워해 반가워 아 그때 또 안되면은 다음주에 또 또 저기 해드릴께요 예 다음주에도 안되시면 또 해드릴께요 아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다시 해도 되요 예 상관없어요 안되면 계속 하시는거에요 반갑네 반가워 반갑네 반가워 설리춘풍이 반가워 설리춘풍이 반가워 도리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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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행차가 도리로 남원 옥정 추고 저리들어 남원 옥정 추고 저리들어 이와 춘풍이 날 살렸구나 이와 춘풍이 날 살렸구나 아 그러죠 한 번 더이 반갑네 반가워 반갑네 반가워 설리춘풍이 반가워 설리춘풍이 반가워 도리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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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행차가 도리로 한양행차가 도리로 한양행차가 도리로 남원 옥정 추고 저리들어 남원 옥정 추고 저리들어 이와 춘풍이 날 살렸구나 이와 춘풍이 날 살렸구나 에라 반수 에라 반수 에라 반수 에라가 되시냐 내 활련으로 설설이 날이 쏘서 그럼 반갑네 반가워도 한번 같이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반갑네 반갑네 반가워 설리춘풍이 반가워 도리도다 도리도다 한양행차가 도리로 남원 옥정 추고 저리들어 이와 춘풍이 날 살렸구나 에라 반가워도 에라 대신이야 내 활련으로 설설이 날이 쏘서 잘하셨어요 이제 사철과 뒤에 부분 근데 여기 4번하고 6번에는 에라 할 때 그 앗자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에라 여기? 아니 이제 이제 좌우디 누나 그 다음에 에라 반수 그렇죠 에라 반수 근데 하는 거는 안 그러잖아요 예 안 그런 것도 있고 하는 것도 있고 요거는 두 개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예예 아 예예 한번 채해요잉 야 쉽지 않습니다 사철과잉 아 다 보기 여기 노트 좀 꺼내주세요 까만 노트 아니 거기에 말고 여기 요거는요? 요거는 수업하시고 목 다시 까만요 네 감기 때문에 후 고고 나 뭐 잘 와 뭐